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때 올바른 분별력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는 중요하지만 너무 통계에 우리가 막 주눅들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믿음의 또 새로운 변화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주문을 바로 향하고 있으면 이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매여서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먼저 하고 저희 넘어갈게요. 자신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주고 한 번 설명받고 싶은 질문입니다. 강의 시간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질리가 징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인구성 주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발견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주워서 갑자기 인구가 떨어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주문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환전한 분석이라고 해서 재난이 될까 그때까지는 이제 신고를 안 해서 인구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반영한 결과로 나오는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조사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슬프실께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5년마다 한 곳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센서서라고 해서 전 가구를 다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재작년에 조사했는 것은 모든 가구를 방문하면서도 또 여러 항목들을 많이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넷 조사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이런 인구센서스를 할 만한 그런 연행이 없는데도 많을 겁니다. 아마 맹간한 나라들은 인구센서스를 할 겁니다. 맹간한 나라를. 왜냐하면 다윗이나 옛날에 우리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이 명명되는지 알아야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할 텐데 또 그렇게 못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 세 개의 인구통계는 WHO나 UN지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지에 어려운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어떻게 그 UN에서 수사하는 지는 저도 침작은 가지만 그게 모르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UN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 각 모든 지역에 다 나가 있으니까 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하고 뭐 이런 협조를 구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록 안된 인구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구는 인구에 안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자기 나라의 통계를 몰라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이 UN 통계나 다른 데 통계를 찾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보여주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라에 통계가 돼 있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조사들을 어떤 기관에 이런 데서는 안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안 하기 때문에 분명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등록 안된 인구는 사실은 또 빠져 있고 또 아주 아프리카나 오지의 소수민족 이런 부분들도 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 고려한 통계는 아니고 물론 예측은 하죠. 추정은 하죠. 이런 지역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정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투정해서 그걸 전체를 합쳐가지고 세계인구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UN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최고의 조사를 정확히 못하는 지역이더라도 통계 입법을 동원해서 최고로 가까운 그런 수치를 찾으려 노력할 텐데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인구 센서스를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중국에 있는 통계학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자기들은 센서스를 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장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세동문자 공간이기 때문에 숨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그 뼈를 띠 위에 사는 사람들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기법,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통계 기법들이 딱 필요한 거고 샘플링도 잘해야 되는 거죠. 표본 조사.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집회에 몇 명 출석이 다 참가했다는 거하고 주최 측에서 말하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아마 샘플링과 또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경찰은 한순간에 최고 많이 모였을 때 없나 될까 아니 민대감. 네. 그런 부분이지만 반대도에서 말하는 건 전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샘플링이 주행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기법이고 따라서 UN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확도는 다를 수가 있겠죠. 선진국은 정확도가 높고 부진국들은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좀 뒤에 있는 하고 질문할까요?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영어의 기계제학과 송인호라고 손재규 교수님과 강의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통계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 제가 통계학을 전부 지금 통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무슬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국립교가 되시는 분도제가 잘하시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게 현재에서 어떤 요소가 바뀌면 미래로 바뀔 수 있었든지 근데 저희들에게 적용시켜왔을 때 저희가 그 견수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기대하는, 교수님께서 저희 기대를 하시는 거은 무엇인가요, 의견화는 좋죠. 예. 그게 사실 우리 지도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선교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사실은 무슨 일은 그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오히려 뭐 침체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그걸 좀 뭔가 이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책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정리는 해놨는데 다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마는 우선은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에는 이렇게 부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인구가 더 늘어나고 세력이 커질수록 타락했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 교회는 굉장히 숫자도 적었고 오히려 노예 신분이나 아주 어려운 계층이 있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한 신앙을 위했음에 반해서 이제 사색이 좀 적어들면서 기독교가 국교화 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자기가 진심으로 안 다녀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안 믿어도 다닌다 해야지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사회의 권력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가식적으로 되고 이러면 종교가 다락이 되고 이 순수성이 이제 약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저희 우리 하고 분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산들이 정말 더 바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야지만 이 고 소수의 몇 사람으로부터 초대 교회가 퍼져나가는 걸 생각해보시면은 그 어려운 정말 순교당하고 자기가 그냥 말만 아니다 해도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그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이 초대 교회의 신앙을 보면은 그 많다고 영향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으로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판단하는 건 우리들이 먼저 먼저 택학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쓰는 일부터 성경에 바로 서고 그래서 원래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최 교수님들의 리포메이션이 어떤 종교적인 리포메이션이 아니고 종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나 생활 전체가 리포멘되어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의해서 영향이 더 커지고 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이런 쪽으로 확대되어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상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이슬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아 보기에 적용 안 되는 데는 완전히 전쟁의 집이라고 선호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무조건 공격을 하고 적으로 관주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성경 아예 같이 그 사람들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그 집안 속에서 그런 법 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퍼뜨려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나 이런 인구가 많은 데 가서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연합해서 같이 가는 이것이 느리지만은 최대의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소수가 우리가 출발하고 조그마한 우리나라는 작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로 그 이슬람권에 있는 한두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몇 사람의 소수에 그 사람이 전체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이슬람권에도 호소 호소에 몇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슬람권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른 뭐 좋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신학교나 우리 많은 신학자들의 목사들이 생활을 하시고 이제 대책을 세우겠지만은 그냥 평신도로서 제 생각에는 바로 끊어둔 거지않고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부 얘기 원래가 참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신앙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이 삶의 키워드를 한번 가져가 볼까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죠. 네 저 하나 더 더 붙인다면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통계에서도 본 것처럼 20세 이전에는 기독교에는 인구가 많아졌다가 20세가 확 떨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그게 인구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신앙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신앙은 교회를 떠나다가도 결국에는 되돌아온다고 하시면은 그 시간이 짧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루어서 여러분들 몰래 흘린 문화와 기도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순간에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경험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20여 년 이상 있으면서 제가 오슬렛들을 만난가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레퓨지 캠프에서 만나거든요. 레퓨지 사역을 하면 난민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부분은 무슬렘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자리를 이렇게 안 맡기려고 해요. 그냥 굳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걔들이 복음을 받아드려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받아드려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의 사회를 할 때 난민들을 청소년들을 같이 세례를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븐 사역인데 사이프러스에 본부가 있는 중동과 모슬렘 지역이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교단체인데 어떻게 하는지 세털 라이트를 통해서요. 직접 못 들어가는 지역에 세털 라이트 우리나라 중동 사람들은 자기 집만 하나씩 접시가 있어요. 방송들은 중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들도 다 집중한 사역에 접시가 있어요. 터키 방송들은 그걸 통해서 터키어, 아랍어, 그 다음에 파시, 이란어로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은 자기 코앞에서 보잖아요. 걔들은 복음을 전해서리거든요. 가정 환경 자체는 트래디셔널한 그런 환경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인터넷 세대고 와이파이와 이런 온라인으로 전세계를 글로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티지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 하나구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유럽에 온 난민들이 대부분 모슬렘들인데 그분들이 유럽에 와서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량 이란 사람들이 호메인이 그 에볼루션 때 독일난 벤줌에 왔는데 제가 벤줌에 있을 때 이란 교회를 많이 갔었어요.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이 다 그때 나온 난민들이에요.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있고 이란 교회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에 2015년에 100만명이 들어갔습니다. 베를린에는 한 독일 교회가 목사님이 성사미일체교회 목사님인데 베를린에 가장 중심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난민 삶으로 시작했거든요. 시리아 난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독일 교인들은 별로 안 와요. 한 주에 100명도 안 와요. 난민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잘해주니까요. 수백 명씩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시리아 난민 교인들이요. 독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멤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도 쓰신다.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중동의 봄이라는 혁명 여러가지 알제리라든지 티니지아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난민이 유럽으로 올 때 물론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고정관념이나 패러다임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선교의 가능성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독일이라는 나라가 백만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는 아주 웨디컬한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겨나 메르크웰 수상의 리더십 독일사람은 그거를 엄마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무티 리더십 그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한 명 난민 받아들이는데 1년에 거의 6만 유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중심에 단순히 그냥 도움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수납 국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체험하니까 예 분명히 어떤 실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어프로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여러분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소수이지만 아까도 처음에 다 말했습니다만 다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의식이 있는 소수에 의해서 세상은 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송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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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